오늘 HAB 생명과학이 3.6%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HAB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이 이대로 끝난다면 그리고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일선에 결국은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일선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명하지 않은 회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NDA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게 계속해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들었다가 박살을 내버릴지 아니면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지 이 부분을 숨기죠. 계속 숨기면서 어떻게 이제 매집한 세력들이 한탕 해먹고 나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지금 스탠스를 계속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NDA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HLB 생명과학이 못 올라가면 HLB 생명과학을 묶어놓고 HLB가 올라간다.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하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HLB 그룹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HLB 제약을 밀어 올리고 있죠. 제약을 지금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HLB의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자 HLB입니다. HLB인데 지금 쭉 올라서다가 5일선을 아직 훼손 안 했죠. 5일선을 훼손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관망입니다. 관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시장의 분위기에 순응하겠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5일선에 부딪혀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올라서다가 한번 두들겨 맞았죠. 이게 이제 옵션 만기일에다가 FTSC 편의편출 그런 리밸런싱이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상당히 크게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지금 120선을 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리고 1.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5일선이 여기서 깨지게 되면 조금 어려운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언제래서 이제 좀 조정하거나 한번 하락하거나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여기에서 만약 5일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무증 가지고 한번 매집한 세력이 한번 쭉 끌어올리고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끌어올리지 않고 5일선 깨고 슬금슬금 또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NDA 승인 신청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무증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이만큼 해먹었으면 되었다.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좀 큰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냥 이번에 한번 무증 이런 걸로 해서 한번 해먹고 이번 파동은 여기가 끝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 상황이다. 5일선이 깨지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5일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조정을 좀 하고 5일선에 좀 붙인 이후에 그 다음에 좀 밀어올리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겠죠. 5일선에서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붙이죠. 이번에도 5일선에서 벌어지니까 붙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만약에 완전히 이탈이다 그러면 이게 NDA 승인신층이 상당히 좀 멀었구나. 한번 좀 조정을 이만큼 온 2번 파동은 이 정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5일선을 언저리에 붙이고 버티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뭔가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리다가 올리는 흐름을 계속 가져가다가 폭발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위로, 위로 폭발이 일어나겠죠. 지금 생명과학이 대장이죠. 생명과학이 대장이고 오늘 좀 많이 흔들었죠. 6%까지 흔들어 됐지만 지금은 이 생명과학이 못 간다 그러면 HLB는 못 갑니다. HLB는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좀 끌어내리다가 다시 올려 치고 있죠. 지금 HLB하고 오전에 차이를 좀 벌려 줬는데 HLB는 보압에서 플러스 정도 가다가 HLB 생명과학은 마이너스 6%까지 갔죠. 그러니까 격차를 한번 줬죠. 격차를 한번 줬지만 금방 다시 격차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HLB가 2% 하락에 얘가 3.6% 하락이니까 1% 정도,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죠. 지금 생명과학이 여전히 계속 대장입니다. 계속 대장, 계속 대장으로 봐야 되고 생명과학이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HLB는 못 올라갑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쭉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죠. 좀 밑으로 끌어내리면 다시 들어올리는 세력이 있죠. 들어올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도 있고 주가를 계속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HLB 생명과학이 대장이다 라고 봐야 되고 이 대장이 꺾이게 되면 얘는 많이 올랐으니까 꺾이는 거겠지 얘는 많이 못 올랐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호재는 지금 당장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호재는 생명과학이 크죠. 지금 올라가는 것도 지금 언론에 플레이 되는 게 생명과학, 새로운 항암제 파이프라인 이런 식으로 크리스사 진화믹스하고 한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밀어올리기 때문에 자회사가 그게 있기 때문에 HLB 올라간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명과학이 못 간다 그러면 HLB는 더 이상 상승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올라가기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고 지금 하락을 하면은 저가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가를 갖다가 콘트롤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금 아주 쉬운 흐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크게 늘고 지금 밀어올리고 있죠. 얘가 좀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면 HLB는 따라서 그래도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집이 아주 많이 됐기 때문에 크게 매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흐름에서 오일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안전벨트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풀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오일선을 만약에 깬다. 오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손을 쥐고 있는 카드가 없구나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 바라보는 게 좋고 이게 이제 이렇게 흔들다가 오일선 언저리에서 오일선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부딪히고 종가로 봐야 되는 종가로 여기서 내렸다가 오일선 훼손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종가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계속 배팅을 유지할 때다. 라고 봐야 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오일선을 회복을 오일선을 깨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위로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서고 있는데 저가 매수가 강히 좀 들고 있고 이 정도 힘이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의 전략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얘가 한번 지금 여기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요렇게 가다가 한번 슈팅이 나올 겁니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슈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 없이 흐지부지 지금 오일선 깨고 슬며시 내려온다. 그러면 요기에서 지금 이번 파동은 여기까지다. 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그렇게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깨지지 않는다. 계속 밀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회사가 지금 불투명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잘 되고 있다면 알려줘야죠. 그러면 얘는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건데 그런 부분을 꽁꽁 숨긴 상태에서 마음대로 주가를 자지우지 해라. 얘들이 메이저 세력들이 마음대로 자지우지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겁을 줬다가 또 흔들었다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투명한 소통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투명한 소통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HLB는 결국은 HLB 생명과학이 못 올라가면 얘는 못 갑니다. 상황이 엔데이 승인 신체의 부분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생명과학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지금 그래도 여기서 완전히 밀려내려올 생각이 없죠. 완전히 밀려내려올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버틴다 그러면 오해선 오해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오해선이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번 파동은 아 여기까지구나 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지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파동을 한번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HLB 생명과학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HLB도 못 갖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오전에 격차를 좀 크게 늘렸지만 결국은 격차가 다시 다 줄어버리죠. 결국은 HLB 생명과학이 대장이다 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생명과학이 올라가기를 좀 바래야 되는 HLB의 이 상황이 상당히 지금 어찌 보면 기분 나쁜 상황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좀 투명하게 NDA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뭔가 말을 해 준다 그러면 주주들이 아주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상당히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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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